그럼 음식을 한번 좀. 여기에서 수확한 그 채소하고 우리나라 라면하고 같이 해서 섞어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봤어요. 밥 먹으면 나같이 조금 더 빨라. 이제 집에 있는 스프링 더 Giants에서 솜이 보내줍니다. 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. 이거 이렇게 지민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. 요거는 다 됐어요. 내가 이거. 내가 이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여玉이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, thank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Really? Yeah, yeah. Good. Yeah. Good. Yeah. Really, really. Good. Oh, man. Yeah. Yeah. I don't know. Good. Nice, nice, nice. Nice, nice, nice. Nice. Nice toast. D&D ma finding, 과일 잘했어 잘했어 이거요? 네 어때? 어때? 맛있어? 아아 물통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맛있는데? 음 너무 마성의 맛에 길들어지시는 거 아니야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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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잘 드시네 음 부득부득 음 아유 아유 정말 잘 만들었어 그래서 맛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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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